안녕하세요. 제이플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리그의 베테랑 미드필더 출신 임창균 선수의 1인칭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창균 선수의 장점은 정확한 킥력과 재채있는 패스, 미드필더에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장점입니다. 현재 임창균 선수는 태국 프로리그 무돈타니FC에서 활약 중입니다. K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K리그의 이니에스타 임창균 선수를 소개합니다. 인사 한번 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제이랑 같이 경기 뛰는데 무상 없이 즐겁게 축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헤딩 안 하려고? 헤딩하면 안 돼요. 물어줘야 돼. 럭! 최대한 안다시게 해. 즐겁게 해. 즐겁게 해. 헤잇! 헤이! 즐겁게 해. 좋은 날씨. 지. 조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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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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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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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나! 승인! SOLO! 반대 go! 반대! 반대! 승인!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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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성형 아 아 아 아 성형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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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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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 아까 알아다 한다 오케이 저기 우리 우리 도라 아 아이씨 아이씨 오케오케 오케 레츠고 레츠고 하나 했을래 드디어 하다 했을래 터키야 가이스팅 대사 에스 거 케 Dazu 케 고소 고소 아아! 아아악! 아아악! 야! 발을 들어오면 어떡하냐? 어헤이 괜찮으세요? 아휴... 이 새끼들 시원히. 퍼들이려고. 고고고고! 정지야! 발이다 정지! 발! 나이스 나이스 정지야! 완벽히 나 때려야 하는데 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유튜브 오케이 이거 틀렸다 굽은 Luck수 팝intendary 굽은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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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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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호잇 호잇 Bardo! Bardo! OK?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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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do! 예에스! Bardo! 아 어 비밀에 민 민 진아 추억 하되 유 lone 1 4 5 4 4 4 5 으아 하와 으아 으 으 으 아 제이터운 제이터운! 밀! 왜 나니? 나이 나이! 아우! 불어! 불어!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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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패스! 비니쉬! 아아악! 고 좋아! 고 보러! 고깨! 어. 아아악! 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